아.. 60만.. 60만원.. 다 하나요? 아.. 편하게 해달라고? 아 편하게는 잘하죠.. 레드를 달잖아요.. 레드를 달면은 메포를 준단 말이죠.. 아.. 60만원.. 아.. 이걸 받아야되는데.. 어이.. 메포가 좀 부족하겠는데요..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. 확률은 10%니까 12개 정도 나오면은 본전이다.. 이렇게.. 아.. 벌써 나왔구요.. 5.. 6.. 아.. 또 나왔구요.. 11.. 12.. 아.. 또 나왔구요.. 20개인가.. 3개 나왔어요.. 아 4개.. 5개.. 9개.. 40개 깠는데 9개 나왔구요.. 5개.. 아.. 평균 얘기인데 결국에.. 아.. 펫을 페이백하려구요.. 아 펫을 갈라구요.. 아 아깝지 않아요.. 진짜 가라요 펫.. 페이백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나.. 아.. 나머지 까보겠습니다.. 11.. 아.. 와.. 뭐야 3연타.. ㅋㅋㅋㅋㅋㅋ 3연타 해가지고 결국에 개수가.. 16개.. 평균이 10% 거든요.. 12개 샀으니까.. 16개 나왔으면은 이제 4개 정도 더 나왔다고 했었지.. 어떡할까요 여기 페이백 해요? 페이백.. 하나요? 아 페이백하라고.. 알겠습니다.. 갈거면은 풍선계 갈아야되잖아요.. 페이백.. 설마 페이백 이거 한번씩 해야되나요? 비밀번호 어려운데.. 페이백.. 진짜. 아 안됩니다.. 어.. 이거 한번씩 해야되는데.. 이거 안될거 같습니다.. 이거 안될것 같습니다.. 조금만 충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열여덟.. 열여섯개니까 10개.. 아씨.. 돈 많이 필요하겠구나.. 3900원이었구나 아니 페이백이야 이게 빌모노가 좀 빡세가지구 페이백 하라고 딜모노 좀 빡세여 천천히 할까? 그럴까요? 네네 네 그 멍치네 네네 그거 포스로 캐시충단 해주시면 제가 캐시 넣어드릴게요 바로 아.. 제가 하라고요? 네 그.. 제가 지금 컴퓨터로 묵히는 상황이라 계정도 다르고 음.. 네 바로.. 바로 넣어드릴게요 그 정보 알려드리고 안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면.. 일일이 페이백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아닙니다 제가 해야지 감사합니다 아 네네 괜찮습니다 오케이.. 이렇게 하면 됐나고 8.. 어.. 6.. 됐나? 열 끼면 되나?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10%입니다 10% 10% 10% 안나왔고요 아.. 안나왔고요 어떠.. 10% 아.. 10% 10% 5% 슬라벨이 하나 부족하네 일단 요 4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어야 돼 확률 20%입니다 아 금 20%인데 못 들어가려 아 20%인데 10%만 남았네 20% 아 2개에 20% 확률도 뚫었구요 20% 아 아쉽게도 마지막 1개 1개 남았는데 이거 마무리 할까요? 남길까요? 아 이거 돌려달라고 돌릴게요 마지막 2개 확률 몇%라고 10% 다 나온 거 아니에요? 아 아니네 잘 나왔지 뭐 이 정도면은 팔 나머지 팔고 하면 소소하지 잘 나왔어 이 정도면 신청 고맙습니다 well 잠시만요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